가수님은 맨 처음 도입부분 음식 소개, 영상 마지막 부분 가수님 뒷면기, 수상, 경력, 소개 순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아온다, 날아온다, 보그랜 꽃 날아온다. 안녕하세요. 코스 김혜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참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김혜원이가 복을 안고 여러분들께 날아가겠습니다. 힘드시고요. 항상 건강에 최고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준비한 요리는 여러분 두부다, 치킨이다, 몸에 좋고 맛도던 치킨이다, 두부다. 오늘의 요리는 치킨 두부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의 요리는 치킨 두부다. 오늘의 요리는 치킨 바삭에나는 치킨sel. 감bern할 필요한 소음. 해주세요 고춧가루 양파 마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서영서영 정말 특별한 선물에 제가 오늘 이렇게 출동을 했습니다 흥해라 흥해라 모두 흥해라 선물입니다 광예수님 그리고 여자 고양이님도 오셨고요 1 2 3 4 뱀이다 뱀이다 몸에 조금 맛도 줘 뱀이다 뱀이다 맛백입니다 당신이 최고랍니다 울산에 있나 창원에 있나 마산에 있나 다 됐어요 사랑해 그대를 사랑해 흥두흥두흥하며거 날아온다 날아온다 차가 없어 못가라 길이 버켜 못가라 해부산을 거두고 철저왕을 지워버리고 해두산에서 한라산에서 동시에 춤을 췄으면 좋겠네 난 슬픔은 없어 너의 마음을 이젠 안 알아 사랑했다는 그 말 안신걸 마지막까지 의심을 보여줘 괜찮으시겠죠? 어머 어머 그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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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일어나는 눈이 될거야 저 마루 흔들어 놓는 눈이 짜릿한 느낌 달콤한 입술 나의 맘을 사로잡네 아침은 어쩔 수 없어 너 눅대에게 빠져버린 나 그래도 그런 걱정 마세요 나는 예쁜 영광 변신 나의 동생이 서영, 서영, 시원한 이 사람이 다 자리를 못 잡았다고 하지만 언니가 이제 왔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언니가 웃으면서 해요 여러분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셨지? 진짜 기축이야 됐습니다 아 이거 진짜 두시간에 이렇게 하는게 정말 신음인 줄 아네요 아 아 아 아 아